먼저 정면 바라봐 주십시오 네 김태리님 감사합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투썸 유럽패어링 행사 왔는데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촬영을 위해서 잠시 무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썸에 유럽패어링 커피와 케이크를 들고 포토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투썸 플레이스 유럽패어링 커피 골드링 카푸치노 들고 있는 김태리님입니다 이 골드링 카푸치노와 그에 어울리는 디저트 케이크 카푸치노 생크림 케이크가 만난 유럽패어링 세트입니다 네 우측 한 번만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포토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태리님께서는 좌측으로 회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을 위해서는 네 기자님을 위해서는 일찍